한국국토정보공사 보리씨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? 저 머리 빡았잖아요 선생님 살짝 열 번 했어요 살짝 열 번 너무 잘했어요 바꾸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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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왜? 꽤 안되지 않나? 아 잠 못 자가지고 뭐 마실거 드릴까요? 아 오늘 당 떨어지니까 그 자바칩 프라크 그렇지 얘기도 안했는데 일단 기초부터 해드릴게요 네 아 저 저 저 저 저... 오물았지 생기졌어요 눈 뜨세요 그 콕 어 저 뭐야, 뭐야 여기 워터밤이 뭐여 옷 다 젖었는데 괜찮으세요 눈 못 뜨겠어요 눈 좀 닦아주세요 눈 좀 닦아주세요 너무 잘생이셨어요? 어떡하지? 어우 촉촉하네 결 따라서 좀 해주세요 네 살살 원래 몸을 그렇게 왔다갔다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? 에너지가 좋으시네 혹시 뭐 디스크 팡팡 있어? 보여? 아 아 그렇게 움직이니까 힘이 괜찮네요 괜찮아요 뭐 처음 인식물 아니니까 뭐 어깨 마사지 해드릴게요 네네 시원하세요? 손만 대신 거잖아요 시원할 것 같아 클럽에서 뭐 꼬시는 느낌이네 클럽에서 뭐 꼬시는 느낌이네 아 커특 보여드릴게요 커특 보여드릴게요 우와 허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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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준비 다 하겠습니다 메이크업은 어떻게 아 그 오늘 좀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사실 요즘 좀 순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그럼 허헣 아 진짜요 준비하신 거 나왔습니다 그 쪽이 이제 좀 못 받아가지고 저 쪽에 주세요 네 담궈달라는데 왜 차 아니 차 아니 차가 안 돼 아니 차가 안 돼 처음이에요 2 우 2 어 아 아니 흫 오우 아 좀 크네요 진짜? 붓기 빼주는 거 한가볼까? 좋네요 이게 좀 살살해 그럴게요 그럼 아 잠깐만 소리에 민감해서 또 혹시 노래 같은 거 없어요 여기? 모래씨 3번 3번이 뭐야? 치실 거면 박자 맞춰주세요 압박이야 지금 지금 아 아 근데 마사지는 잘 되네요 좋아요 네 좋네요 네 보러씨 잠깐만 저기 우리 가세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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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좀 할 수 있어 내가 어렸을 때 막 일하고 있을 때 막 하나 못 했어가지고 하 하 혹시 1번 하 살살 좀 해줘요 살살 그럴게요 그럼 그러세요 제발 네 거치네 수염 좀 연하게 어 꽃바람 뭐야 식사 안 하셨어요? 어 어 우리 어 씹은 꽃바람이 괜찮네 같이 해주면 안 돼요 엇박으로 하지 마요 하나 둘 셋 하나 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조금 튀겼어 그거 퍼프잖아 휴지를 아 네 괜찮아요 아 좋네 괜찮아 근데 이색적이고 좋아 그러세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래요 응 네 괜찮아 좋네 괜찮아 뭐가 묻혔는데 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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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아 털이에요? 아 털 그래 털 좀 자연스러운 곳이 없네요 근데 좀 디테일하게 좀 좀 해줄래요 이 우리 잠깐만 어우 간지러워 괜찮아요 금방 끝날 것 같다고 보여요 너무 간지러운 것 같아 어우 c 머리 뜯어 어우 간지러워 이게 와일드 한 거 맞죠? 제가 잘 몰라서 근데 그러는데 앞니 깨질 뻔했네 우리가 보통 입술에 털이 없지 않아요? 진짜 죄송한데 저 목젖에 털이 저 목젖에 털이 껴가지고 너 그거 그만해 딴 거 갖고 와봐 딴 거 불쾌해 죽겠어 그거 칠다 아휴 그거 잘 너무 잘 봤는데 쇼미더만요 아 옛날 쇼미더 플레이어요? 네네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 잠깐만 이거 왜 재활용해? 재활용해도 되는 거야 이거? 또 원하시면 또 제가 잘 안 빼거든요 해드리긴 하는데 내성 주제 주세요 주제 주제 뭐 주제 같은 거 주면 제가 거기서 랩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성함이 뭐였지? 성함이 뭐예요? 보리요 아 보리 오케이 금리인 줄 알았어? 파란색이라가지고 라임이 비슷하잖아요? 어쨌든 원하시면 예를 들어서 벌써부터 기대되는 아 내가 기대된다 그래서 뭐 보리요 나 요기 배달해 먹어 요기요 어때요? 뒤집혀 내 속이 지금 바로 요기 서 아 아파 죽겠네 정말 정말 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야 지금 너무 잘 들었어 어떡해 너무 팬이야 나 지금 속이 나갈 것 같아 지금 요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두명 있어 지금 내 몰골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 어떡하면 좋아 마치 이건 내 랩하는 것처럼 정신이 나갈 것 같은 느낌 도대체 언제 끝나 아 지금 곰져 매일 요거 말했었으면 괜찮은 것이다구 아이씨 입에서 화장품 맛이 너무 나는데요 브러쉬 마무리 수량 털어드릴게요 아 아 아 좋네요 원래 이게 좀 격한가? 격한데요? 확실하게 털어주세요 그니까 죄송한데 얼굴 쪽 털 얼굴 털 날리면 안 돼서 먼저 조심해 주시고요 아 근데 제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제가 연예인 이전에 그 사람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 왜 불리는지 알 것 같거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좀 듣고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털이 물에 씹어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먼저 고맙습니다 바야바로 만들어놨어